와 소리 봐 소리. 너무 잘 먹는다. 룰시 남이 왔어. 어디서 놀고 왔어. 아이고 신당 오늘 기분 최고야. 우리 거 하면 기분 최고야. 룰시 룰시 남이. 기분 좋아요? 좋아요? 오늘 무조건 파일 거니까. 우리는 종이를 써가지고. 세시. 고기들이 물건을 계속 준비를 할 수 있네요. 오 사료가 와. 나는 사료가 이렇게 했냐고. 약간 사람 움직이면서. 응. 대박인데. 잘 섞어주자. 소스도 비. 와 고기 아까. 오늘 우리 스파게티에 넣은 고기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난리들. 우와 대박이다. 탈락. 하다. 사장님이 줄 알았다. 오. 파스타 쥬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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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봐. 안녕, 기다려, 앉아 앉아 아까 앉아 올려고 했잖아, 얘들아 앉아 기다려 가자, 가자 자, 가자 저기 까미야, 조용히 잘 믿어 배고프다, 진짜 얘들아, 맛있니? 우리 까미를 이렇게 사이사이 오, 이렇게 막 올려서 먹고 오, 밟아서 먹기도 해 밟아서 먹기도 해 다 먹었어, 안 먹었어 너희들도 봐봐 봐봐 얘들아, 잘 먹었네, 애기들 네, 맛있어 먹고 싶구나 이따가 저녁 줄게요 지금은 배가 빵빵해서 고마안 알았어요 잘 잤는가, 자네 대박 무신 대단해 자, 우리 루시 방이 밥 먹자 오늘은 한우 파스타 루시 방이는 오와우 와, 맛있겠다 자,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기다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게 오, 맛있게 자, 앉아 앉아 기다리세요 기다려 오, 기다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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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가 자네, 맛있는가 소리, 뭐 소리 너무 잘 먹는다 귀여워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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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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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지 오 거의 다 먹어갔는데, 우리 루시는 맛있게 먹네 맛있게 먹네 맛있게 먹네 맛있게 먹네 맛있게 소리가 들리네 밥 끓을 할 때 너무 맛있다 우리 루시 얼만큼 잘 먹으면 좋겠다 아, 어 루시 가득에 어, 가득에 오는 것까지 아, 너무 잘 먹었어 까미야 아아 아니 엄청 깨끗해졌네 운동해야冷 fazer 자, 죽음을 줄게요 자 진짜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